안녕하세요. 경북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2018년 상반기 LP가스 판매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영양군에서는 지난 14일 가스사고 예방 및 청염실천 결의문 등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, 경북북부지사, 관내 LP가스 판매사업자 등 20명이 참석하여 2018년 가스사고 예방 및 청염실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이번 간담회는 서민층 시설 개선사업 및 타이머코 보급사업 추진방향, 공급시설 안전정거 강화 및 휴가철 가스사고 예방특별대책, 불법행위단속 등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. 또한 공사와 사업자 간에 가스안전 및 청염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관행을 답하여 올바른 가스안전관리 문화 정책의 앞당서기로 상호다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